4번입니다. 차은자님. 홍지연의 본래음. 안녕하세요. 손목을 잡힌 듯 살포가 지났다. 어찌할려 말이 없느냐. 달콤한 술잔에 시 한수도 좋지만 그 꿈꾸는 집에 가서 하거라. 편지를 세웠어. 눈물을 바르고 초생알 같은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 깃둔 뼈를 살살 두드려 손 메음을 피워내리라. 미사진 싼 사례인지 복목은 만남자인지 오늘 밤에 박인 나리라. 달빛도 취하고 내 맘도 취했다 어찌할려 아이가 되느냐. 운경 터락에 없겠지 또 좋지만 어린 방은 엄마한테 하거라. 출zar. call to be. 연실에. 주사진 이케. 주사진 심리. 몸에. 조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고등어. 복숭아 빛 두 뺨을 살살 두드려 부드려 분념음을 비워내리라 니가 진짜 사렌지 헛모습만 남자인지 오늘 밤에 다 기다리라 오늘 밤에 다 기다리라 감사합니다 아주 귀엽게